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결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살아갈 만하네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과정은 결코 그렇지 않고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지고 소름돋는 존재로 변할 수 있는지 그걸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사건은 지금이 아니고 2,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단 보죠. 제목 소름돋는 톨죽이 인감도장 사건 원죄 아이씨 미친 지금 장난 아니고 이거 어찌해야 돼요? 그리고 이 미친 사건을 정리한 사람이 쓴 제목은 내가 살면서 말이야 이 자식을 능가하는 놈을 본 적이 없어! 이야 원문 참고로 중세게임 갤러리라고 하는 그런 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구요 글쓰니 닉네임은 톨죽 맛있쩡 입니다 나 어릴 때 그러니까 중딩 때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10년 넘게 외가 쪽이랑은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살았는데요 저희 이모가 갑자기 연락을 하더니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김치랑 쌀이랑 먹을 거 몇 가지 주면서 대뜸 니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이러는 거요 뭔가 쎄하고 무서워서 그냥 잃어버렸어요 했는데 물론 실제로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야하튼 이렇게 구라들 치니까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이모랑 만들러 가자 이러더라고 아니 이거 진짜 뭐요? 뭐 특기로는 외삼촌이 갑자기 실종돼가지고 명의 이전을 해야 한다는데 그걸 하려면 내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거 진짜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모가 집까지 찾아온 거라서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없어 이 글도 그래 내가 지금 화장실에서 몰래 쓰고 있는 건데 빨리 씻고 나오라며 이모가 난리거든 이거 어찌해야 돼요? 이렇게 전설이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달린 댓글 닉네임 이분 실제로 변호사라고 합니다 톨죽은 보아라 지금 당장 보라고 이 자식아 2번 톨죽이 보아라 아니 왜 안 보는 거야 이 자식아 너 혹시 벌써 끌려간 거 아니야? 3번 야 이 멍청한 톨죽 새끼야 여기 주소 남기니까 지금 당장 카톡방으로 들어와 뒤지기 싫으면 같은 사람이 쓴 댓글입니다 그리고 다시 톨죽이 올린 글 이때 톨죽이라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계속 글과 사진을 올렸어요 나 지금 도망가려고 계속 각을 재고 있는 중인데 도장을 이모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찍으려고 하면 뭐 때려서라도 막고 도장 들고 도망갈 생각인데 그 뒤로는 어쩌지? 나 살고 있는 집도 알고 있는데 혹시 고소당하나? 나중에 떠올린 글 그리고 사진 나 지금 통영에서 밥 먹고 있어 끌려간 겁니다 통영까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밥 먹고 오랜만에 외할머니 보러 가자는데 혹시라도 도장 찍으려고 하면 내가 때려서 막을 거야 아직 아무 문제 없어 통영까지 내려온 거 빼면 끌 끌 끌 결국 도장을 찍고 또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도장 찍은 사진 다 올렸어요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근데 나 지금 되게 찜찜한 거 있어요 내가 도장 찍은 거 돌려달라니까 이모가 화를 내면서 안 주더라고 그러다가 막 내도 화를 내니까 도장이 찍힌 부분만 찢어가지고 주는데 이거 뭐야? 원래 이래도 되는 거예요? 당시 모두가 말렸지만 이 톨죽이라는 사람은 통영까지 끌려갖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여기서 짧게 짧게 정리를 할게요 어느 날 언제나처럼 평화롭던 중세 게임 갤러리에 톨죽마시쩡이란 사람이 이모가 본인의 인감도장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어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외할아버지 재산 상속과 관련해가지고 안 그래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하필 외삼촌까지 실종이 돼가지고 문제가 더 복잡해졌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톨죽이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며 미친 소리를 시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무서움을 느낀 톨죽이는 나 인감도장 없어 잃어버렸어 를 시전했으나 소용무 이모가 지금 당장 같이 가서 도장을 파자 인감등록하자 그래가지고 계약서에 도장 찍어라 라면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계약서 재산 분할 상속 협의서인데요 중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백지 상태야 그리고 이걸 톨죽이 갤러리에 그리고 이거를 톨죽이라는 사람이 갤러리에 실시간으로 계속 중계를 한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뜯어말렸죠 특히 두 명의 현직 변호사는 욕설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똥멍청한 톨죽이가 자기 이모가 하는 말 나쁜데 쓰는 거 아니니까 그냥 찍어라 라는 말과 돈 15만원을 받고는 거기다가 인감도장을 쳐 찍어버린 거죠 그래놓고 처음에 받은 쌀이와 그래놓고 처음에 받은 그 쌀과 김치 그리고 이모가 준 돈 15만원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먹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조리 돌림을 했고 결국 여기서 톨죽 본인도 뭔가 싸 했는지 이게 뭐가 문제예요 라며 진지하게 다시 물어옵니다 톨죽이가 도장을 찍은 재산분할 상속협의서는 말이죠 고인의 재산을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눠 가질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빚도 재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 진정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누가 뭘 받는다 이게 백질환이었던 겁니다 즉 톨죽이 외할아버지 재산이 3억이고 빚이 5억인데 여기서 만약 톨죽이 이모가 여기다 장난질을 쳐버리면 이모는 돈 3억을 받아가는 거고 톨죽이는 빚만 5억을 지 혼자 떠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건 상속을 받겠다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하면 빚이 재산과 함께 증발하는 것도 못해요 무조건 5억 빚을 받는 거야 이제야 본인이 알 됐다는 걸 깨닫게 된 우리의 불쌍한 톨죽이 막 울면서 경찰서로 뛰어갔죠 덜덜덜덜덜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그 톨죽이한테 욕을 하면서 돕던 두 명의 변호사 그 둘 중에 한 명이 글을 올립니다 아 예예 여러분 걱정들 많으셨죠 이제 편히 주무셔도 됩니다 완전히 해결해 본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별 문제 없이 잘 끝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현직 변호사님은 두통이 와가지고 아까 나가셨고요 저도 슬슬 일 마무리하고 퇴근을 해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후 최소한의 A에서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참고로 단톡방에서 주고받은 사진입니다 진위 확인 일단 하시고 분홍색이면 아마 되겠죠 오늘 발급 오늘 하셨다 하셨죠 예 그럼 사실 확인하시고 저와 AK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하시고요 경찰은 필요 없겠습니다 내일 인감 당장 바꾸세요 이렇듯 두 명의 변호사가 톨죽에게 달라붙었고 일을 해결했으나 최초 톨죽에게 욕까지 해가면서 미친듯이 말렸던 현직 변호사님은 사건 해결 후 극심한 두통이 와가지고 약국에 약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톨죽이가 마지막으로 올린 글이에요 히히 오늘 그래도 나 졸라 이득 본 것 같아요 도장 찍고 받은 돈 그 차비로 써도 2만원 넘게 남았거든 아 진짜 불쌍한 우리 똥멍청이 하나 살려보겠다고 두 변호사가 잠도 못 자고 죽기 살기로 살려놨더니 돈 남아서 좋다며 휘죽거리고 있어요 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의 톨죽이 참고로 톨죽이는 아직도 평화롭게 활동 중이며 당시 만들었던 그 인감도장은 대외 상품으로 걸려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중세 게임 갤러리에서 옥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인감을 바꿨으니까 이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야 댓글 1번 옥세에 미친 끌끌끌 아우 망청해 근데 사람이 심성은 되게 착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현직 변호사가 둘씩이나 글을 보게 된 거고 그렇게 도움을 받은 거지 복은 많네요 딸딸딸딸 2번 와 현직 변호사가 사람 목숨 하나 살렸다 거기다 돈도 안 받고 진짜 의인들이네 의인들 3번 이렇듯 서로 얼굴도 모르는 인터넷 상에서 졸라 진심으로 죽어도 안된다며 말리는 일은 이건 진짜 알되는 일이라는 거 그런 사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흐 그러네 진짜로 사람 목숨 하나 살렸네 그래 우리 우리 톨중이는 늘 그렇게 행복한 바보로 살면 좋겠고 그나저나 저 두 명의 변호사님들 이야 진짜 얼굴 모르지만 내가 다 감사하다 5번 나름 심각하게 보고 있다가 결말이 옥세야 끌 끌 끌 끌 6번 옥세 미친 졸라 웃기네 끌 끌 끌 야 근데 소름인게 핏줄이 남보다 못하구나 이모라고 하는 인간 저게 진짜 사람입니까? 여하튼 변호사님 여하튼 변호사님들한테는 명절마다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 큰절 올려라 큰절 7번 제가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누가 쉽게 설명 좀 해주실 분 내 댓글 그러니까 어머니를 일찍 여인 돌죽이에게 아니 어머니를 일찍 여인 톨죽이에게 10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던 외가 측에서 톨죽이 사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후에 톨죽한테 서류에 인간도장을 찍으라고 강요 참고로 이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였으며 톨죽이는 이런게 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 문서는 고인의 재산을 여러 명이 분할하여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서류인데요 톨죽이 외할아버지의 직계 외삼촌이 실종된 상태 그리고 직계이 톨죽이 어머니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직계의 직계인 톨죽이에게 도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모가 건넨 15만원의 정신지배를 당한 톨죽이 모두가 말렸지만 결국 인간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상세 내용이 바로 백지 상태였던 거죠 여기서 완전 난리가 났고 갤러리가 폭파했어요 특히 현직 변호사는 전번대라며 개쌍욕까지 시전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톨죽이에게는 할배의 빚만 그리고 이모한테는 할배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써버리면 톨죽이는 진짜 그야말로 인생 완전 망하는 겁니다 5억을 덮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DC인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다가 천사 2명 그 변호사 2명이 톨죽이 인생을 구해준 거죠 아주 잠깐 사이에 빚 5억이 생겼다가 사라진 건데 어? 그런 건데 그것도 모르는 우리 톨죽이는 돈 2만원 남았다고 좋아하고 있는 중이요 2번 와 진짜 미친 소름돋는 거였네 아니 이모라는 사람 제가 사람이에요 3번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하자면 대충 아래와 같아요 당시 모두가 한마음으로 욕까지 하며 말렸지만 결국 돈 15만원 받고 모르는 종이에 도장을 찍었어요 톨죽이가 알고보니 상속 재날 분할서 최악의 경우 빚만 받고 상속 포기도 안 돼요 변호사 2명이 붙어가지고 겨우 급한 불을 끕니다 그런데 돈 2만원 남았다며 좋아하고 있는 중이죠 4번 듣기로 톨죽이 저 사람 가족 아무도 없는 혼자라고 하던데 아마 돌아가신 엄마가 아들내미 불쌍해서 당신을 대신해 2명의 천사를 보내준 게 아닐까 싶어요 5번 그러게요 저 이모라는 사람 진짜 악마 같다 지 3억 챙기려고 조카를 죽음으로 몰아간 거네 와 사람이니 와 진짜 소름돋지 않습니까 이모라는 사람이 본인이 그냥 자산 포기해버리면 아버지의 빚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돈이 조금 있으니까 물론 빚은 훨씬 더 많지만 자기는 그 빚만 그 돈만 받아 먹고 빚은 조카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그 계산을 하고 온 거예요 와 진짜 참 와 할 말이 없네 아무튼 톨죽이라는 사람 이러면 안 돼 인간은 아무 때나 찍어주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톨죽이라는 사람이 너무 좀 뭐라고 하죠 약간 되게 착하고 순진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모가 그걸 알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번 이게 해보려고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주변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아무튼 옥수에 가지고 싶다 감사합니다